And here we go, Fury, Chop, Pine! The big boss leading the charge here for the XL today. A lot of people excited to see his McCree back in action. 제 닉네임은 Pine이고요. 뉴욕 SSH에서 DPS를 맡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대회에서는 McCree와 Widow로 주로 썼습니다. 컴퓨터에 먼저 앉았을 때 제일 먼저 바꾸는 거는 일단 그래픽 옵션. 일단 FPS라고 프레임을 높이게 하려고 좀 다 낮게 써요, 일부러. 이 컴퓨터처럼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저는 낮게 쓰는 거 편해합니다. 렌더링 스케일은 100스고요. 지금 그래픽을 보면 1600에서 900 해상도를 쓰고 200Hz를 사용합니다. 제가 맥크리랑 Widow, SNC가 왜 15인 이유가 뭐냐면요. 첫 번째로 제가 베타 때 아주 처음 초창기 때 썼던 감도이기도 하고 감도가 느린 유저들을 보면 샷은 엄청나게 정확한데 화면 전환이 되게 느려가지고 맞추기가 힘들어요. 대신 감도 유저들은 정확도가 좀 안 맞는 대신에 화면 전환이 빨라서 대응하는 게 정말 빨라져서 저는 일부러 감도 높게 썼고 감도 높은 사람들의 특유점이 잘 못 맞춘다는 걸 제가 좀 극복해냈다고 얘기할 수 있죠, 저 같은 경우에는. 이 녀석은 싱글함드리로 포인트를 다시 돌아다니고 모두가 죽을 거예요. 게임을 잘해야 되는 경기는 진짜 노력이죠.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재능충인데 나는 재능충이 아니라서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. 이런 마인드를 절대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. 항상 어떻게 하면 잘해지게 되지? 이 선수는 어떻게 쏘지? 나랑 뭐가 다른 거지?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Okay, Pine! Big Boss Pine is on the scene! There's another one! Pine! This guy is unstoppable!